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펀칠한 키의 작은 얼굴 보는 것만으로 눈을 훈훈하게 하는 스타 강동원씨 최근 개봉한 영화에서 데뷔 후 처음 아버지 역할을 맡아서 구성의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그를 닮은 또 한 명의 투명한 스타가 있었으니 바로 주원씨입니다 주원씨는 데뷔 전부터 강동원씨 닮은 걸로 화지였는데요 팬들이 오해할 정도로 닮은 두 사람은 작품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소화했었는데요 몇백 개의 일은 기본인 액션에 카리스마 철철 넘치던 역할부터 또 눈빛과 목소리만으로도 주인공들을 괴롭게 하던 독한 악역까지 두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싱크로율 100%죠